주자 2루와 1루가 됐습니다. 첫 타석부터 타점 기회를 맡고 있는 강정호. 시즌타임 3할 1풍 3리. 2개의 홈런. 14타점이 있습니다. 1구 타격! 왼쪽으로 좌 뒤로 담자! 넘어갑니다! 강정호 시즌 3호 홈런! 대단하네요 강정호. 지금 안중석 2층을 포격하는 대단한 승인 나왔습니다. 자 맞는 순간 홈런이었습니다. 그렇죠. 이렇게 되면 강정호 선수는 10병 뒤 연속 안타 기록을 이어가게 되고요. 와 그동안 강정호 선수의 장타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보란듯이 큼지막한 홈런 포를 가두겠습니다. 바로 그렇습니다. 강정호 선수 사실 최근에는 조금 더 컨택에 치중하는 타격을 하면서 장타가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. 많이 뽑아내는 장타들도 다 빠른 주루플레이를 통해서 2루타를 만들어냈었는데 오랜만에 큰 감방 나왔습니다. 관중석 2층! 대단한 타구네요. 올 시즌 강정호 선수가 때려낸 타구 중에 가장 널리간 타구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제도 2타점 적시타. 저 타구의 스피드는 104마일! 그러니까 160키로로 훨씬 넘는 스피드. 160 후반대인 것 같은데요. 어머!